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튜디 민우쌤입니다. 자 거꾸로 거꾸로 해석하는 영어 말고 여러분들이 동사를 잡으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문장들의 구조들을 같이 외국어가 아닌 하나의 그냥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리는 2024년 하반기 커리큘럼 민우쌤과 함께하는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려고 캐스트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어 지금 선생님하고 얘들아 교과서 강좌 들을 수 있는 거 한번 쭉 정리를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그쵸? 일단 2023년부터 이제 쭉 진행을 해왔던 강좌들인데 능률김, 그 다음 YBM파, YBM한 이제 여기 영어원 이런 것들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완성을 했고 천재2가 고등영어와 영어2가 있어요. 고등영어가 아직 얘들아 7,8과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7,8과는 2학기 보통 기말고사 시험 범일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름방학 기간에 촬영을 해서 이걸 끝을 내놓을 거고 그리고 좀 이따 뒤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양민 고등영어와 영어1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원 영어원 영어2 그 다음에 동학원 독해와장문 독해와장문 시리즈 중에서 선생님이 동학원을 유일하게 좀 하고 있는데 동학원 말고 천재2, 천재 것도 선생님이 지금 독해와장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이제 막 해야될 것만 막 많이 해놓으면 이게 오히려 조금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번 좀 하반기에 그걸 좀 느꼈거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부터 쭉 해왔던 고1, 고2 학평, 변형, 집중, PT. 그래서 2023년 3월, 6월, 9월 거 있고요. 2024년 3월, 6월까지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놨던 것들 있죠. 그 다음 부교제 관련해서는 영어 독해의 기본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이거 1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 올림포스 고1, 고2 전공연어 학력평가 파트1 이 파트1이 유닛1부터 유닛 지금 11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부터 탄탄한 독해 트레이닝 구문독해 유형별 독해, 유형별 독해 레벨업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관련돼서 그리고 또 영어의 기본적인 핵심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익혀줄 수 있게끔 해왔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진행되는 하반기에는 뭘 공부하면 좋느냐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 뭐 학평변형 이런 것들만 하면서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막 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학기 중에 그냥 갑자기 들어온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해석하는 방법들 좀 그 다음에 문법을 풀어가는 게 조금 맞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해석법 한 번 좀 잡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기존에 찍어놓은 강자도 있긴 한데 이제 2025년 뉴라고 붙어가지고 기초부터 튼튼한 독해 트레이닝 구문독해 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법들 끊어 읽기 문장 좀 구단, 뭐지? 단어들만 쭉쭉쭉 외워가지고 막 어떻게 조합하려고 하지 말고 단어를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문장을 해석을 하고 이해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까지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하고 독해 트레이닝 구문독해 편 새로운 버전, 9버전도 괜찮지만 좀 새로운 버전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교재 좀 같이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를 내가 잘못 눌렀지? 자 봐봐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는 이제 천재의 고등영어 7,8과를 선생님이 빨리 마무리를 해서 2학기 때 여러분 듣는 친구들까지 다 들을 수 있게 좀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영어 1, 그치? 영어 1이 지금 천재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영어 1을 선생님이 채워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홍, 이게 진짜 미안한데 이게 원래 고등영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1을 1학기 상반기 때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마더통 고교형 문법 3300제 부교제랑 그 다음에 올림포스버랑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밀렸어 그래서 너무나 미안한데 고등영어, 영어 1, 영어 2를 선생님이 이제 최우선으로 원래 이제 올해 초의 목표를 여러분들하고 이 교과서를 보기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제가 반드시 좀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하고 조교들하고 일단 영어 1, 영어 2부터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작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평변형 집중 PT 얘들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올해 모의고사는 얘들아 9월하고 11월이 아니라 9월하고 10월달에 치러지죠 고1, 고2 모의고사가 그래서 2024년 9월, 그 다음에 10월 학평변형 집중 PT가 이제 9월에 보는 모의고사 9월 초에 딱 시작을 할 거고 10월 중순, 10월 10몇일 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건데 10월달이 끝나고 나면 얘들아 선생님이 뭘 해줄 거냐면 작년 12월, 2023년 12월 학평변형 집중 PT 고1, 고2 거를 선생님이 해줄 예정입니다 어, 이게 이게 원래 이 12월 학평변형 작년에 치러진 이유가 일만의 좀 약간 뭐 사건, 정남 유출 막 이런 것들까지 성격공연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11월에 모의고사 안 치러지고 12월로 이제 치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봤었던 학평이다 보니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없었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들어가고 없었다가 올해 되니까 이 12월 모의고사가 조금 학교에서 다뤄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특성상 좀 1년 전 거 모의고사를 시험범위에 출제를 내시는 이제 선생님들 스타일은 이제 올해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때 이 12월 학평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범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학평변형을 좀 뭐 3월, 6월, 9월 거, 작년 거만 해왔던 친구들 갑자기 선생님 12월 게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학평변형 집중 PT를 지금 이제 12월 거를 선생님이 조금 살펴봤는데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하진 않으셨더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좀 제공해 주려고 여러분들 이제 10월 학평변형 집중 PT 끝나고 나면 그렇죠? 우리가 한 11월쯤 해가지고 그때쯤에 이제 12월 학평변형 집중 PT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좀 해드릴 거고요 7, 8월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올림포스 고1, 고2 전공연합 파트 2 우리 12, 유닛 12부터 유닛 20까지 여기 이제 뒷부분이 구성이 될 건데 여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해주면은 선생님이 올해 해야 될 남은 이제 우리 벌써 1년에 절반 이상이 갔죠? 절반이 뭡니까? 여름방학 이제 끝나고 나면 8월 달 되고 8, 9, 10, 11, 12 해가지고 한 5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해줄 수 있는 건 좀 알차게 조금 더 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선생님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또 많은 고생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알아가는 재미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질문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들 해주는 거 보면은 와 정말 이런 것까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친구들이 상담금 올라오는 것도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몰랐었던 거 질문 같은 거 풀어드리다 보면은 좀 뭐 저희가 그냥 이제 만나는 친구들의 영어 공부 플러스 더 해줘야 될 것들이 뭔지를 항상 이렇게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 최대한 조금 다 실현, 구체화를 시켜서 여러분들하고 또 올해 2학기, 하반기 같이 맞이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강의해서 만나보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고 몰랐던 것들 같이 풀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영어 실력 계속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해서 뵙겠습니다 민호쌤이었습니다 민호쌤이었습니다